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 에서 구독 신청을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정보 보시면은 여기에 구독하는 것이 월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터치해서 이렇게 구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구독을 한 경우에 이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의문 부위 쪽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색깔을 조금 제가 바꾸고 계세요 푸른색으로 하고 좀 가늘게 하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기 화면에서 이 의문 부위 있죠 이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도음말 이쪽에 도음말로 갑니다 도음말로 도음말로 터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키네마스트 를 월간이나 연간 구독을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싶은데 해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네마스트의 최신판입니다 이게 FAQ 있죠 이리로 들어갑니다 FAQ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일반 무능이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갔으면은 결제 및 구독이 있습니다 결제 및 구독이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구명 구독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글 월렛 구독정보 페이지가 나오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혹은 구글 플레이에 가서 계정에서 구독을 확인할 수 있다 취소를 원할 경우 구독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고 또 추가로 또 우리가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구독 상품을 구매해서 키네마스트 를 구독해서 상품을 내가 한 달 혹은 1년간 구독을 했어요 사용하는 중에 이 구독을 취소하나 환불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터치해보면은 자 터치해보면은 구독 상품을 구매하여 여기 보세요 구독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에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가 읽어보겠어요 구독 상품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완료된 결제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 완료됐으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불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결제 완료된 구독 상품의 해당 기간 내가 1년 동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취소하더라도 앞으로 그 해당 기간 앞으로 1년 동안이라든가 남은 6개월 동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계약을 했으면은 이달 말까지 같으면은 내가 오늘 취소하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그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구독을 취소한 경우에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월간 구독일 경우에는 다음 달 연간 구독일 경우에는 다음 해에 그 다음부터 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용카드 등으로 했을 때 청구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키네마스트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매형 구독 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독 상품 관리에 대한 상품 내용은 구글 플레이의 도움말을 여기 도움말 주소가 나와 있죠 이걸 참고하고 환불이나 결제 오류 등 추가 궁금하신 점은 키네마스트 엠리의 이메일 지연 키네마스트 엠리의 이메일 지연 메뉴나 이메일 여기 스포트 골뱅이 키네마스트 컴으로 문행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독을 여기 가서 구독을 아까 그 앞에서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그 기간 또는 사용해야 된다 돈은 환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앱 가격 외에 연간 얼마 월간 얼마 결제한거 있죠 그 외에 1달러가 1달러가 결제되는 이유가 뭐냐 구독을 결제하면 1달러가 결제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의 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정산성인이 되는지를 정산성인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달러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금액은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 것이 않고 정산성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후의 구독 상품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1달러 결제 과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달러 결제하는 것은 정산이 진짜 신용카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돈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키네마스터를 구독했을 때 결제를 하고서 그 다음에 구독을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